공병호 TV의 공병호 실매할 만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키코의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의 상품인 파생결합정권 DLS 때문에 원금의 퇴반을 날릴 위험에 찬 개인투자자가 무려 3,654명 총액은 1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 파생상품 시장은 미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한 미래에 대한 계약을 다루는 시장을 말합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쌀값이 가마당 10만원인데 앞으로 쌀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자나 상인들은 6개월 후에 쌀을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와 계약한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시죠 6개월 후에 예상대로 쌀가격 15만원에 육박했다고 봅니다 이 상인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 쌀을 시세보다 4만원 싼 11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원래 취지는 주가나 한률이나 곡물 등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자주 과도한 투기그레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 결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서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키코 사건입니다 키코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생상품입니다 예상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에 예외적으로 기대한 그런 일정한 구간을 벗어나서 환율이 폭락하거나 폭등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이 바로 키코라는 상품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평소에 달러당 1200원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원달료 환율에 대해서 그대로 기대한 것을 가지고 파생상품인 키코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원화가치가 폭락합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돼서 1500원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환율이 그 같이 급등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463개 기업 키코를 구매했던 그 기업들이 2조 4천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건실한 제조업체가 도산하는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해를 본 기업들은 공동대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치열하게 금융권과 싸웠습니다만 1심, 2심 이렇게 성패가 막 가리다가 결국은 2013년 9월 26일 날 대법원은 금융권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보시죠 파생결합정권 DLS는 어떤 것인가 파생결합정권은 DLS는 Deliverative Linkeded Security입니다 Security에 연결된 파생상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파생결합정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식을 제외한 기초자산 다시 이야기하면 금리, 환율, 원자재, 그 다음에 신용위험 등의 투자자산이 특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정 수익률을 지불하지만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까지 보게 되는 구조의 금융상품입니다 최근 출세는 미국 금리, 독일 금리, 영국의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결합정권이 전체 발행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에 연계된 상품을 금리연계 DL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금리연계 DLS 금리연계 파생결합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품은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국가의 국채금리가 가입할 때 예상하거나 설정한 그런 수준을 혹은 그 이상을 머무르면 연평균한 3.5%에서 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만에 하느라도 예상한 구간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을 최악의 경우는 대부분 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파생상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놀라게 된 것은 수익률이 3.5%에 4% 정도에는 중수익을 뜻합니다 그 중수익을 투자자들에 보장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원금의 전부에 가까울 정도를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어떻게 투자자가 구매할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 권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위험 중수익 상품이죠 8월 7일 날 기준으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 상품은 DLS는 판매 잔액이 8,22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7,326억 원이 개인 투자자 3,654명이 가입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3가지가 있는데요 독일 국채금리에 연계된 상품 영국 국채금리에 연계된 상품 미국 국채에 연계된 상품입니다 독일 국채 10년 물 금리 연계 DLS는 판매 잔액이 1,266억 원입니다 전체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설정된 구간보다 금리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금리 수준이 9월에서 11월로 예정된 만기까지 계속 이어지면 연상 손실률은 95.1%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을 다 날린다는 겁니다 현재 각국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95.1%의 원금을 손해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 금리에 연동된 DLS도 판매 잔액이 6,958억 원 가운데 86% 가르기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률이 한 56% 정도 원금의 한 56% 정도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입니다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파생 상품은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수익을 거두는 대가로 고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염려가 없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권했었겠죠 그런데 없는 이것은 독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독일의 국채금리에 연동한 상품이죠 독일 국채금리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피해를 본 사람하고 판매를 한 은행들하고 금융권하고 각 취이 벌어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주의 의무를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주의 의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뜻합니다 결국 상품을 권하는 사람들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절대로 투자자들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프라이빗뱅크가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 물건을 팔아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잊지 않았으면 고수익의 고위험이 아니고 중수익의 고위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현명하다고 볼 수 없죠 앞으로는 금융 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들여서 모르는 분야에는 일단 뛰어들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